안녕하세요. 듀오 아를리입니다. 바이올리니스트 윤세지, 피아니스트 이솝입니다. 저희는 작년부터 베토벨 바이올리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. 이번이 총 3번째 연주고, 오늘 연주할 곡은 4번, 6번, 그리고 10번입니다. 이번 저의 연주는 아를리에서 온 편지 3번째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부제 가을 앞에서는 계절적 가을의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분들이 추수의 때일 수도 있고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맺어질 때를 기다리면 이 연주를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시대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고 지금 오신 분들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즐겁게 감상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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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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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